자 동물을 찍고 있나? 응 와 은정님 멋있다 아 참 나 시작 동이터 오는 아침에 길게 벗은 가로수를 누비며 잊을 수 없는 우리의 이 길을 파트란 슈와 함께 걸어내 하늘과 맞다운 이 길을 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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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lala 끝났어? 아니야 이제 간주야 간주 정답이 들어왔어, 정답이 들어왔어, 간주 본드 띄기 되게 기네, 간주가 왜 그러셨어요? 그런거가? 네 어우 형 여기 너 먹는 거 있잖아요 없어요 일자로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해, 오빠 아, 위에 있네 힘드신데요? 멘동이 터오는 아침에 길게 뻗은 가로수를 누비며 잊을 수 없는 우리의 이 길을 파트란슈와 함께 걸었네 하늘과 맞닿은 이 길을 랄랄라 랄랄라 랄랄랄라 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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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란슈 파트란슈? 파트란슈? 파트란슈 주세요 디디럼럼디럼 디디럼디럼럼러 나의 파트라슈 하루하루 늙어가는 이기적인 만남들 한 번쯤은 생각하지 그게 파트라슈 밑도 끝도 없는 나를 우리들을 지치게 확신 없는 진실들은 이제 파트라슈 디롬디 롬롬 디롬롱 그게 파트럴슈 디롬디 롬롬롬 디롬롱 디롬리 롬롬 나의 파트럴슈 디롬디 롬롬롬 그룹룹룹 그게 파트랄 슈 유지연 이런 장면을 CD 만들고